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은 성종론 예시와 명조해석의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오늘도 열심히 물상법 강의를 해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주에서 성종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명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종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사주하고 여기 나온 예시의 사주를 보면 자기 사주하고 비슷한데 나는 성격이 저렇지 않은데 나는 삶이 저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간혹 왕왕 계시죠.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주라는 것은 글자 하나만 달라도 다 달라질 수 있고 또는 글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는 그 글자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자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삶을 살거나 비슷한 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은 닮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하고 타인이 보는 나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보시면 더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종론은 가보, 정추, 병술, 임진 이 사주인데요. 보면은 여기 보면 금이 없네요. 금이. 금이 없다. 그 다음에 수가 약하다. 자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화이죠. 화? 화일간이니까 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의라고 그랬죠? 예의가 바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하며. 진실은 토죠. 토인데 지지로 토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나. 천간에 없어도 천간에 토가 세 개나 있고 더구나 이게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한 선생님? 배우자. 또 다른 말로 내 마음자리. 내 마음자리. 마음자리 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실하겠어. 토가 세 개나 되면서 마음자리 있으니까.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진실하며. 수가 있죠? 예. 친화력이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이 있으면 어질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런데 없는 게 뭐예요? 금이 없죠? 금이 없다는 얘기는 금은 대명사로 의리라고 그랬잖아요. 의리는 약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얼마나 재미있어요.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진실하며 친화력이 좋고 어질다. 다만 의리가 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화잖아요. 병화는 천상천하, 유화도점,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오지랖이 넓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리더력이 있고. 그렇죠? 리더라는 건 앞장서는 거잖아요. 뒤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앞장서서 일을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낮이면 병화는 밤 아닙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병화하고 정화만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제외할 수 있는 물이 있잖아요. 임수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금이 없잖아요. 금은 본인한테 제이잖아요. 제. 제는 어떤 일을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비해서 결실은 약하다. 그렇지. 결실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결실이 약하면 사람이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과 병화는 현실이라고 그랬죠? 정화는 밤이 이상이라고 그랬죠?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을 지니고 살아간다. 재미있죠? 이렇게 푸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결실이 작아.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머릿속 이상으로서는 100이라는 결실을 맺고 싶은데 현실로서는 60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못하면 조직 생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에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초공부를 할 때 병정은 간목으로 가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목으로 만약에 가리면 병정 갈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간목은 타버렸잖아요. 이 노술로. 힘이 없는 간목이에요. 못 가리는 거예요. 이 간목은. 그래서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직에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병화예요. 병화죠? 병화라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덕존이고 오지랖이 넓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체면과 명예를 존중해요. 왜냐하면 병화는 여기 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에. 명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명예만 존중해주면.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너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 조직에 이끌어가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힘을 내서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독려해주고 명예만 존중해주면 밤낮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차례 거쳐서 성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정을 보면 크게 이해가 가겠죠? 2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잘 언론 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이 오행만 가지고 읽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읽어보면 병화니까 더구나 병정이 있잖아요. 화는 예의가 바르고. 그렇죠? 진실하며. 그렇죠? 진실하며. 그 다음에 이 간목 있잖아요. 어질고. 어질고. 그 다음에 친하력이 좋다. 다만 금이 없으니까 의리는 약할 수 있다. 다만 일하는 거에 비해서 결실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명조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을미, 기묘, 개미, 경신. 이건 이제 개수일관이네요. 개수일관이라는 것은 은관이지 않습니까? 인수에 비해서 작죠. 작고 크고 제가 지금 논하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개성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개성을 논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성품론, 성적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밀하고 개수일관이니까. 그 다음에 금이 있죠.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리라고 했잖아요. 의리가 있으며. 그 다음에 토가 있죠. 진실하고. 어질다. 그러니까 임수보다, 임수보다. 이게 친화력은 있어요. 친화력이 있지만 더 세심한 거예요. 사람이 세밀하고 의리가 있으며 진실하며 어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없는 게 있네요. 없는 게 뭐예요? 화. 화죠. 그렇지만 예의는 약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예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한 거예요. 없으면 갖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없으면 갖고 싶다. 그런데 평소에 예의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될 때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왕왕 있죠. 사람이 세밀하기 때문에 일에 꼼꼼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화라는 것은 재죠. 재죠? 화는? 그런데 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결실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결실이고 결과고, 그 대가로 재물을,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청간에서 어떻게 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청간에서 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무기화, 그렇죠. 그럼 무기화를 지금 우리 단사 선생님께서 무기화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제가 무기화를 만들어 볼게요. 무기화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무토라는 관에 의해서 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결실이 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화를 만드는 것은 나잖아요, 나. 자기 자신을 다 던져야 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조직에다가. 그렇죠? 무토라는 조직에다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원래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결실은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에 의해서 재물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개수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더구나 무기화가 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금이라는 것은 경신금이 금이 강하죠. 원래 금생수를 해주는데 경신금은 강해가지고 이 개수를 생을 못해줘요. 다시 말해서 경신금은 개수라는 물에서 잘 못 놀아요, 물이 작아서. 그러면 생을 제대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금은 있는데 생을 제대로 못 받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능력 발휘가 잘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외화내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을 받지 못하는 개수는 금이 있는데 생을 못 받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알맞은 금이 생을 해주면 제대로 내가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금이 있지만 생을 잘 못해주죠. 그러나 때때로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장괴라고 그래요, 장괴. 장괴의 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화내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장괴의 능하다 이런 말은 2차적인 거였잖아요. 2차적인 것은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1차적인 건 쉽잖아요. 제가 기본에서 다 말씀드리고 우리 한매민 선생님하고 누차에 거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개수는 친화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친화력이 좋고, 경금, 의리가 있으며, 기토, 신의가 있고, 을목, 뭐다? 어질다. 다만 화가 없다. 그건 뭐다? 예의에 약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은간이잖아요. 은간들이 세밀해요. 세밀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살 겁니다. 왜 이 성적론을 하냐면 성적론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기가 좋고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생활 시 남자가 도움이 되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신갑자, 개혜, 경신. 그런데 이 사주가 금방 또 했던, 성적론에 했던 개수일간이네요. 개수일간인데, 비타에 닮았죠? 그렇죠? 아까는 개미였고, 지금 개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무신갑자, 아까는 개미였고, 지금은 개혜예요. 성적론할 때하고, 그다음에 아까는 여기서 보면 을미, 기묘였죠? 이게 다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신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물. 왜냐하면 개수 하나만 있으면 샘물이라고 그러는데, 해수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신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물은 식수원이 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이라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경연과 인연이 깊다.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은 작은 식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교육과 인연 맺고 살아간다. 신의 물은 흘러가기 위해서는 제방이 있어야 된다. 또 주변에 적당한 나뭇가 심어져 있어야 되고, 물이 유입되는 그른지가 있을 경우 마르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 신의 물이 효용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이게 시기의 조건이에요. 원국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수량이 강하다. 왜냐하면 개의 일주가 신자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경신금이 있죠? 그래서 수량이 강하다. 그래서 물이 많다. 그다음에 지지로서는 개수가, 이거는 비견의 뿌리도 돼요. 비견의 뿌리가 많다. 유일한 관은 뭐예요? 무토죠? 그런데 이 무토가 화가 없어요, 원국에. 화생토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유일한 관 무토는 약하다. 이게 이제 이사주의 특징이에요. 이사주의. 화는 있는데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화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무기화라고 그랬어요. 무기화라고. 그렇죠? 무기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토가 남편으로 봤을 때는 남편으로 봤을 때는 약하다고 그랬죠? 그럼 무기화를 계속 한다, 못한다, 약하니까.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이 무기화를 계속 못하잖아요. 남편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무기화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한두 번 만들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개수는 다른 무토를 원해 원하잖아요. 원하죠. 이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남자가 도움이 되는 명도다. 그 얘기예요. 무토라는 남자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토인 남자가 허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하나 낳고 나면 남편하고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토가 약하니까. 이게 약하니까. 그렇죠? 약하니까. 그런데 이 개수는 계속해서 무토를 필요로 해요. 무기화라는 재물을 만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수가 강하잖아요. 수의가 강하다는 얘기는 본인이 강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토라는 남편은 질질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때 크게 경제적이나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모든 일은 부인이 다 하고 집안일은 남편은 보조자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함혜민 선생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 아니 선생님 금방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개수가 무토랑 결합을 해서 화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화를. 그렇죠? 자 그럼 무토는 관이잖아요. 관. 관이죠? 관은 사회적인 활동도 되고 남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무토를 남편이로 봤단 말이에요 제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것이 배우자 자리잖아요. 맞죠? 배우자 자리. 이 배우자 자리의 해수가 여기서 개수가 오잖아요. 맞죠? 무토에서. 이 개수의 뿌리가 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남편이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 같은 수잖아요. 남편 자리에 내려오는 자리야. 이 해수는 무토하고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수의 청간이 개수니까. 그래서 이 무토가 남편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남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조건 되고 무토을 보고 사회적인 관도 되는데 무조건 남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배우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남자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돈 버는데 남자들하고 많이 어울려요. 많이 어울려서 남자들하고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은 금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금이라는 것은 제가 을이고 맺고 끝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맺고 끝난 게 깔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은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고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안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많은 남자들이 실제로 돈 보내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남녀와 관계는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주는 금이 강하기 때문에 맺고 끝난 게 확실하니까 깔끔히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무리 이 무토가 무토가 약하다 하더라도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돈을 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토가 남편으로 봤을 때 약하다 하더라도 약하다 하더라도 꼭 이 무토가 있어야만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돼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 단계도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이거 빼고 이 무토 빼고 다른 무토하고 무기화를 하면 돈이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감목 입장에서는 무토가 오면 심어지려고 안 심어지려고 그래요? 심어지려고 그렇죠. 감목은 당연하게 감목 입장에서는 목이잖아요. 감목은 무토라는 땅이 오면 당연히 자기가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뿌리를 내리면 무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목이 새롭게 오는 무토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려면 이 남편 무토가 자기한테 뿌리를 내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감목이 이 무토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다른 무토하고 끊임없이 무기화를 할 수 있어. 왜? 내가 강하니까. 그러면서 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꼭 남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집안의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회생활 때문에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하고 많은 남자들하고 또 도움을 받고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러나 그러나 금이 강하니까 매콤한 돈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남녀문제는 깔끔하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이 부인이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무토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는데 이 남편 무토는 절대 헤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남편무토에 감목이 심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토에 입장된 감목은 관예의 관예 아니에요. 명예의 명예가 아니에요. 나는 체면치레 체면치레 그다음에 명예 때문에 절대 헤어지질 않아. 남편은. 그렇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 거예요. 자신의 명예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명예 체면치레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누차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계수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많은 남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항상 남자가 깔끔히 하라. 그 이유는 그냥 무기화라가 돼서만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무토라는 걸 본인한테 관예의 관예 아니에요. 관이죠. 어떤 무토로 본인한테 오면 무기화로 바뀌어버려요. 돈으로. 그럼 관이 사라지는 형국이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관념이고 자기를 통제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원곡을 쭉 설명드렸으면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본 거예요. 지금. 그걸로 머릿속에 넣고 대원으로 한번 볼까요? 가뜩이나 지금 수량이 강하고 수량이 강하고 금이 있는데 경신이 또 왔죠. 그러면 수량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더 강해지죠. 그럼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면 집에 있게 있어요. 집에 못 있고 바깥으로 나가겠어요.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활동할 경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연에서 무기화로 연에서 연에서 무기화로 재물이 올 수 있죠. 이 월에서 좌우층으로 오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왜냐. 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부모 형제 자리죠. 그래서 부모 형제를 갖게 할 경우 재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갖게 할 경우 이제 다만 2006년 2007년이 병술정예인데 병술정예 년인데 이게 이제 2006년 2007년이에요. 청간이로 병정이 떴죠. 그렇죠. 그런데 지지로는 수례하면 인목이 따라오고 인시사에 해수가 하나 더 왔죠. 이럴 경우에는 청간이로 제가 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는 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많은 현금을 움직이면 움직인다는 것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지지로 인사에 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돈이 떴지만 돈을 움직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는데 운의 돈이 왔잖아요. 그러면 큰 돈을 움직이고 싶어지는 게 욕망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지지가 인사에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김희대훈에는 김희대훈은 각기합을 하죠. 그러면 토가 우아려 강에 왔어요? 강에 안 왔어요? 강에 왔죠? 토는 관이죠? 이럴 때는 각기합을 하면 무토도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럴 때는 본인이 무기화로 재물을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본인이 집 사업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무호 대우는 일생 중 가장 크게 재물을 모아요. 제가 여태까지 무기화 무기를 논했잖아요. 그 무가 온 거야. 이리로. 그다음에 자에서 오를 충여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가 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많은 돈을 벌어요. 여기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제가 이 사조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남편이 무토가 감목을 잡고 있어야 본인이 무기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뭐한다? 가정을 깨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인은 있잖아요. 신의 물 같은데 제가 본인은 신의 물 같은데 재방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방이 약해요. 자 그럼 제가 이 진행자이신 단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제가 푼 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들하고 일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더 능률적이겠어요? 남자들하고 일하는 게 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은 신의 물은 재방이 튼튼할수록 멀리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방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는 끊임없이 무토 라는 재방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토에 의해서 무게화라는 재물을 만들어내지만 본인이 잘못하면 탁 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관계를 항상 깨끗이 해야 되고 깔끔하게 해야 된다.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항상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혹시라도 이게 보면 지금 인신사회에 이렇게 신금이 있잖아요. 물론 신금이 두 개지만 그래서 이게 사화가 잘못 오잖아요. 사화가 그러면 인신사회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주가 하면서 인연 맺지 말아야 할 사업이 뭐냐면 음식업이에요. 음식업은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지지가 인사회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택배사업 이런 거 있죠. 운송택배. 운송택배라는 가만히 있는 게 막 움직이는 거죠. 지지가 인사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운송택배 이런 거하고 자동차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하고는 인연이 없죠. 그다음에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관광호텔 레저 이런 거하고도 별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서는 심장과 심장 화자화 화가 없죠. 목이 약하죠. 간기능 개통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고요.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가 무자년이에요. 무자년 무자년이에요. 이럴 때에는 부모님 건강에 본인 사주를 보고 부모 건강을 논할 때가 있고 또 본인 사주를 보고 부모님 건강을 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경신대운이잖아요. 경신대운에 제가 신자진이로 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부모짜리잖아요. 그렇죠? 신금이 부모짜리 같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형제짜리잖아요. 신자진이라면 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무자년이 되잖아요. 자수가 하나 더 왔어요 안 왔어요? 토 왔죠. 이 무토가 부모자리잖아요. 부모자리에는 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이럴 때에는 이게 쓸려내려가. 신자진이 왕이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각별히 부모님 관광에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상법의 성정론 예시와 명조 해석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물상법의 성정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